하륜이 먼저 명나라로 간 후 이방울이 뒤따라가는 것인데 염려스럽나요? 나와 동무 수확하며 진영자로 내 하륜을 잘하나요? 이를 표시해. 하륜이 명황자에게 요동정보를 준비시키는 것이며 그 일을 정한 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 조선에서 일어나는 거사를 용인해달라는 것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호도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 자에게 조선이 권 명나라를 치료하며 동북맨 지역에 전쟁 준비를 맞췄다. 소문을 퍼뜨린다고 지시하며 그 빛이 정한 분을 사랑받아오지 못할 것이네. 내 손으로 직접 널 찾아갈 수 없다면 명본을 찾아 명본을 만들어내어 다른 이의 가름이로 적을 찾아가자고 자아하니 그 또한 자고 사는 지게로 나 다른 이의 가름이로 다른 이의 가름이로 다른 이의 가름이로 너를 쳐다라 할 것이다. 소문을 향한 갈발이 맑았다. 소문을 향한 갈발이 맑았다. title and googl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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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손을 밀어줄 것인가요 나는 당당한 모든 가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를 받으려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굶고는 나의 나라 웃거나 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앞길을 받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안군이 영원히 구상생으로 명예서 살아 돌아온다 청안군이 영원히 구상생으로 명예서 살아 돌아온다 명왕제가 더 이상 표정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정도전의 파리흥삼군부사 파직을 요구합니다 명왕제 통합 날 대적하기 위해 자동살인 집게로 오라 정도전은 한이음 상군부는 조준행에 일임하고 홍화백으로 몰랐나라 네, 세세, 다 말길 이하니라 그리고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순찰사로 임명한다 경흥가서 동북면을 순행하고 오라 세세, 바뀌겠습니다 동북ma 동그라미 동북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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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